박준태 원내대변인입니다. 두 건의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책을 살피고 민생을 돌보는 국감 본래 취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합의를 무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의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민생과 정책을 외면하는 국감 분위기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과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막강한 권한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바로잡는 것이 본연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국가 발전이라는 일치된 목표 아래 여야가 함께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라는 헌법정신이 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반기하고 정략적 이해를 실천하려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국회의 존립 이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 시즌2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납니다. 국민들의 반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민생국간만이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국감을 앞두고 국정론단 TF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민생국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정쟁국감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당의 TF까지 만들어 김건희 여사 공격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봤다는 호들갑도 모자라 비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까지 흉내내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쳐졌습니다. 그렇지만 당리당략에 기반한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정치 공세를 위해 꾸며진 루머였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소명된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 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야당의 정치 공세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의혹을 마치 사실이냥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폭염으로 얼룩진 지난 여름을 거쳐온 국민은 여전히 어려운 민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처럼 헌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살필 때입니다.